아 이거 맵다고? 야 이거 드지 마 이거 맛있죠 어머니? 네 맛있는데 어머니가 이게 매콤해서 못 받아들여서 한 입 드시더니 이건 못 드실 것 같아요 아 매운 거를... 매운 거를 못 드신대 아 그러시구나 아니 이거 먹으면 돼 제 셰프님은 바로 한 2, 3분 만에 국밥을 만들어주세요 많이 못 드세요 많이 드시면 소리를 안 드시기 때문에 이거 막 먹고 싶어서 볼 때 아 메모션 이게 제일 비싼 거니까 메모션 저게 많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연복 셰프 거기 한의식당에서 사람들 죽어서 이거 먹으러 가는 사람 맛있네 새우 살 통통하게 들어 있고 자 볶음밥 나왔습니다 자 볶음밥 나왔습니다 자 볶음밥 셰프님이 바로 해가지고 이거는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잘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매운 거를 못 드신대 아 그러시구나 아 매운 거를 못 드시네 아 식용유하고 계란 어디 있어? 여름 Sis 어머님 맛좀 보세요 괜찮죠? 어머니가 맛있대요. 엄지척.